충정왕은 충혜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복형 충목왕이 후사없이 죽자 즉위하였습니다. 충정왕의 이름은 왕저이고, 몽골식 이름은 미스젠도르지입니다. 1338년 충숙왕 후칠에 충혜왕과 히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정왕은 고려의 제30대 왕으로 1349년 충정왕 원년부터 1351년 충정왕 3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즉위할 때 나이가 12세였으며, 외구의 침입과 내란에 시달리며, 2년 6개월 남짓 제위하였다가 숙부공민왕의 정변으로 폐위되었고, 강화도에서 독살당했습니다. 충정왕에 대해서 고려사의 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평을 남겼습니다. 충목왕과 충정왕은 모두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던 까닭게, 덕령공주와 히비가 모친임을 내세워 안에서 권세를 차지하였으며, 간신과 외척들이 밖에서 권력을 휘둘렀으니 두 임금이 비록 뛰어난 자질을 가졌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